오늘의 무산 놓던 말씀은 11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 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백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갔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해 그 남은 자는 아백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병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다슨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 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인이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 하다슨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 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 하다시 왕께 아래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세계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은 어렵고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생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다르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변할까? 이러한 물음들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왕은 그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나라에까지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합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선택을 통해 신앙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아합왕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아람군과 대결을 펼칩니다. 이 전투에서 아합왕은 전장에서 빛이 납니다. 그의 군대는 아람군을 물리치고 또 아람왕 베나다까지 사로잡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휩쓸고 있음 그때에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베나다스를 처형하거나 교환을 목적으로 잡아두거나 혹은 그를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베나다스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아합왕에게 속삭입니다. 아합왕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는 베나다스의 약속을 믿고 마침내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아합은 미래에 대한 예측 없이 선택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람군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람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자 사람들은 아합왕의 그 선택을 해고했을 것입니다. 땅을 지키지 못한 것뿐 아니라 베나다스를 놓친 그의 선택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또 아합왕의 선택은 그를 둘러싼 모든 일을 암울한 미래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합왕이 베나다드를 석방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합왕의 선택은 결코 단순한 은혜나 동정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자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결과로 고통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합왕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아합왕처럼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여러 선택의 옵션이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순교 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공동체와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꾸준히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할 책임도 따릅니다. 아하방이 그의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 심지어 교회나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책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 이상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신앙과 책임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어려운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성장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하방을 통해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는 고통스럽고 파면적인 것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복은 단순히 물질적,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려운 선택이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에 놓여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선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방의 삶을 통해 어려운 결정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따르기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결정과 사항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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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